양말을 벗기고 수습까지 하는 모습 양말을 벗고 힘차게 뛰어 오 정말 세탁실로 왔다 세탁기 안에 양말을 쏙 넣고는 좋아 문을 닫아 마무리 양말을 벗기고 수습까지 하는 모습 그런데 심부름 끝나기 무섭게 뭐 하자는 건가 했더니 요거 있나봐요 아 요거 때문 OK, is that what you want? Here you go, you deserve it Good job Oh, thank you, give me hot cake, hot cake Oh, 먹어도 먹어도 I'm hungry It's very helpful, he can do lots of different things You can be lazy one day, you don't want to walk all the way across the room to grab it He'll go and get it for you 아휴, 꼼짝도 하기 싫은 나른한 오후 Just you, let's watch your movie Let's watch your movie Oh, DVD를 넣고 Oh, wow Oh, give me the room 리모컨까지 Yeah, thank you, good job, give me kiss Yeah 거기에 Yeah Can you give me massage? Yeah 아, 말도 안 돼 아니, 정말 사람 말을 알아듣는 듯 어깨 안 말아야 된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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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편 헤드의 언니 옆에 셰퍼드는 편안하게 늘어져 있다 아휴, 제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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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하지만 한시도 가만있지 않는 제시 여행 가방 만들면 이렇게 저도 같이 가자며 덥석 올라타는가 하면 가방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쏙 가방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혼자 가만 안 돼요 Me too 모두가 제시에게 집중하는 가운데 슬그머니 등장한 녀석 와! 아이고, 아휴, 아휴 아깐 늘어져만 있더니 갑자기 개인기를 선보이는데 와! 아유, 아휴, 아휴 그러나 제시 아, uh, 아휴 한창 더 높은 제주로 한방에 기를 죽인다 아휴, 나 누가 더욱 잘나가 다들 한다는 시체놀이도 제시가 하면 아휴, 드라마다 드라마 어때요? 한크게 이런 독 있어요? 심부름은 물론 개인기까지 완벽한 제시 점점 더 궁금해진다 방 가득 제시의 7년 견생 발자취가 담겨 있다는데 심지어 예 훌륭한 시민상 애견 부문까지 수상했다 이미 유명 토크쇼까지 출연한 TV스타라고 데이비드 렛터맨의 쇼에 레이첼 레이 쇼까지 똘똘한 천재견 제시의 모습에 전 미국이 열광했다 스타 탄생 그 시작은 유튜브에 제시의 일상을 소개하면서부터 그 내용을 좀 보자면 식사시간 탁자 위에 접시를 넣고 토스트기에서 빵을 꺼내 놓는가 하면 바닥에 얼룩을 쓱싹 닦아내고는 청소기까지 돌린다 구두약을 묻혀서 구두까지 닦아주는 명특한 모습 세계가 주목하는 유튜브 스타가 된 제시는 TV 광고까지 출연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각종 신문에 소개되고 잡지 모델까지 애견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며 애견 전용 마트 광고에 음료 광고 모델까지 두루 섭렵했다 세계인이 반한 스타견 제시 아직도 보여줄 재주가 남았다고 해더가 말해준 대로 방 안 침대 쪽을 향해 카메라를 설치했다 자 이제부터 제시의 활약을 기대하시라 다음 날 다음 날 알람이 울리자 제시가 헤더에게 뛰어오더니 하하 이불을 걷어낸다 매일 아침 이렇게 헤더를 깨운다는데 그리고는 아이고 바쁘다 바빠 곱밥